이거 영상 못쓰게 해서 담배 존나하네 그냥 써버려겠다 여보세요 친구가 샤워기 필터 줬어요 저번 브이로그 때 샤워가 나오는데 얼굴이 뭐 난 거 보고 야 이 새끼야 자취방 간 거 축하한다 하면서 갑자기 자취방 온 지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친구가 갑자기 줬습니다 개이득이네 자취방 선물 3개월 만에 받은 거 진짜 개이득이네 아 빨리 쉬어야 되는구나 여기 지하판은 너무 어두워 아 충전기 개이득이네 가끔 이제 내 옷 벗은 모습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카메라에 내 알몸은 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이득이네 씻고 올게요 씻고 온 거 개이득이네 이게 뭐냐 확실히 그 필터 쓰니까 얼굴 나는 게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고맙다 혜진아 샤워기 필터 개이득이네 아니 이거 점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점 뺀 건데 갑자기 부어서 막 개 짰더니 이렇게 빨갛게 변했어 흉 터지는 거 아니야? 아 뭐 입고 가지? 첫 출근이잖아 첫 출근은 좀 잘 입고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 회사가 막 그렇게 빡빡하지 않기 때문에 뭘 입고 가도 막 입고 가면 안 되지 그래도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입고 가도 뭐라 하지 않을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첫 출근에 이거 입고 가면 또 들어봤나? 이거 이번에 산 건데 두껍고 좋아요 이뻐요 많은 분들이 인스타 DM으로 이 옷 어디서 샀냐고 여쭤보셔서 절대 안 알려줬습니다 장난이고 어차피 내가 산 사이트를 알려줘봤자 이 옷이 없어요 더 이상 구제였기 때문에 그게 또 구제의 매력이지 내가 이 옷을 구제 시켜준 거 아니야? 버려진 이 옷을 내가 구제 시켜줬기 때문에 이게 구제의 매력이다 구제구제 하네요 머리는 까겠습니다 어느 정도 완전 올리진 않고 살짝 까겠습니다 요런 대충 요런 느낌으로 아 눈썹 스크래치가 사라졌네 바로 바로 롬 바로 눈썹 스크래치도 내줍니다 아 내 카메라 보고 하면 너무 위험한데 눈썹 스크래치까지 하고 가도 되겠지? 나 여기다가 그거 붙일게 본드 아 좀 끝에 붙였어 아 개이득이네 완전 개이득입니다 머리 살짝만 바를게요 원래 안 바르는데 첫 출근이잖아 첫 출근 다슈 내추럴 헤어크림 바를게요 이거는 약간 고정도 아니고 살짝 그냥 세팅하는 정도의 크림이에요 뻑뻑하지도 않고 그냥 로션 바르는 머리에 로션 바르는 느낌? 딱 조금 뒤에요 머리에 로션 바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짝 내려주자고 앞머리를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그리고 목걸이 요즘 또 이번에는 세사슬 목걸이를 자주 하고 다닙니다 얘는 딱 목에 맞는 약간 개목줄 같은 스타일인데 이렇게 목에 딱 맞거든요 어 멋있어 멋있어 아 멋있어 멋있어 바지 뭐 입지 바지 바지 지금 파격적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 오늘도 이 바지 입자 오늘 이 바지 입을게요 내가 이 바지를 입는데 얼마나 많은 이 바지를 했는데 여러분 이 바지는 구제샵에서 샀고요 약 5천원? 약 5천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완전 개이득이네 어차피 사무실 별로 안 추우니까 사무실이 좋아요 이렇게 입고 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니까 춥게 입고 가도 안 추워요 지하철 오히려 패딩 입으면 그 땀 개나는 거 알지 겨울에 아 나 그거 너무 싫어 지하철 탔는데 사람 엄청 낑기고 막 그러는데 패딩 벗기도 좀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럼 힘들지 이제 아무튼 출발합시다 사실 아직 양말 안 신었는데 출발하는 척 하는 거예요 씨 아 여러분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샀는데 이게 제일 싸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나는 여기 이 캐릭터가 이 포장지에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포장지에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마스크에 있더라고요 완전 완전 개이득이네 이거 쓰고 가야 됩니다 사실 마스크 더 있는데 돈 주고 샀으니까 써야지 근데 심지어 사이즈가 소형입니다 어린이용은 아니야 어 쓰고 다닐 수 있어 어린이용인가? 건강 마스크 소형 중국산이네 아 다행히 별로 안 추운 거 같아요 날씨 흐려가지고 어제 눈 왔거든요 이상하게 갑자기 눈이 왔어 3월인데 우산까지 챙기고 가는 중입니다 가방 무거운 거 진짜 개이득이네 그리고 친구가 준 애플워치도 찾습니다 애플워치 왜 이렇게 어두운 거 같지? 뒤질래? 카메라? 아무튼 저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 두 번 타고 갑니다 아 이렇게 빵빵 돼 아무튼 버스 한 번 타고 지하철 두 번 타고 도착 예정 드디어 회사 앞 지하철역에 도착을 패스미 다람쥐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한 3분?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완전 개이득이네 아 근데 10시 출근이어도 지하철 초반에 좀 사람이 많았어요 버스도 많고 딱 맞게 도착할 거 같습니다 깜짝이야 밖에 시기가 있는데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두고 봐 왜 이러냐 근데 지금 9시 46분입니다 과연 9시 46분에 에드머 형이 먼저 도착했을지 문이 꺼져있는데? 쓰임 어? 내 처음이야 진짜? 그러네 아직 사무실이 청소가 안 돼서 오늘 사무실을 청소할 거 같아요 일단은 저의 책상입니다 여기다 맥북 넣고 듀얼 모니터로 이렇게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어? 이런 거까지 해주셨네 확실히 사장님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좋은 환경이 있는지 정말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냥 개이득입니다 개이득이네 오!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아 아마 언제 오셨어요? 방금 왔어요 방금 네 와우 이 시간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좀 너무 매하네 이제 맨날 이제 이렇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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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인간다 해도? 적으면 되겠죠? 아니 근데 7시 반에 일어났어요 저도요 딱 7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때 일어나야 시간이 딱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9시 한 45분? 45분쯤 온 거 같아요 뭐 온 거 같아요 비슷하게 온 거 같아요 비슷하게 온 거 같아요 뭐 없었네 얘가 먼저 들어와 있었어 근데 밖에서 밤에 피우고 계셔서 들어오는 거 보셨대요 거의 동시 이 새끼 일어나고 카메라를 켜 아 뭐 영상 못쓰게 해서 담배 엄청 나 그냥 썩어리겠다 됐지 됐지 이렇게 하면 안 예쁜데 뭔가 아 안 예쁘다 정말 안 예쁘다 그니까요 음 맛있다 약간 바베큐 탄 고기먹는 맛 나는데요 볼일 게 엄청 많네 지하 2층 아래카 나 봤지? 일하러 와갔네 무슨 브이로그를 찍는다니 그러면은 일하러 온 동안 찍어서 벌어들인 영상 수익만큼 마이너스 해야지 다녀오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점심에 고기를 구워주신대요 소금이랑 후추를 사달라고 해주십니다 나 마스크 이쁘죠? 오늘 구름 이쁘다 제일 작은 거 사오라고 하셨는데 소금 굵은 거 딱히 없고 맛소금이랑 아니면 허브맛솔트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안 허브솔트의 사람일까요? 아 네 알겠습니다 허브맛솔트 수건은 안 파는 거 같은데 그냥 내 옷을 드릴까? 닦으라고 수건을 안 판대요 한 2시간 찾아봤는데 팔아라 해 팔아라 하고 팔 또 넣어라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안 드세요 확인 Tele聞 다음 시간에 조금씩 같이 먹어요 음 exploring 집중 퇴근이 일곱시지 너네? 네 여덟 몇인줄 알았어? 8시인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. 8시 아니야? 아닌 것 같아요. 2기터 있으면 남아야죠. 여러분 이제 퇴근까지... 근데 이거 얼굴에 뭐가 낫냐? 퇴근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. 첫 출근인데 오늘은 편집 일을 안 하고 이제 회의? 그리고 첫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많이 얘기 나누고 했는데 금방 간 거 같아요. 그래도 꽤 시간이 길었어요. 약간 학교 온 기분? 왜냐면 대학교 말고 고등학교 이런 거 매일마다 아침에 와서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,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으로 다녀야지 뭐. 그러면서 좀 창의적으로 살고 내 것 자기 발전도 하고 해야지. 진짜 개이득이네. 아 이거는 에드머 형 겁니다.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수고 왔어요. 진짜 개이득이네. 퇴근하고 집 왔는데 퇴근하고 집 왔는데 브이로그 찍고 있는 거 까먹었지롱. 지금 밥 먹고 빨리 놀고 있습니다. 첫 출근? 별거 없었다. 단지 너무 멀다는 점? 아까 엄마랑 전화했어요. 이사 가고 싶다고. 회사랑 가까운 쪽으로.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네요. 나 빨리 놀고 있어. 나 빨리 놀고 있다고 칭찬해달라고. 자전거 여행 4일 동안 땀 흘린 바지인데 살 사람? 25만 원에 팜 살 사람? 아무튼 이사를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그냥 가라는데요? 이사 가고 싶으면 가는 거래요. 그래서 집 알아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저 이사 온 지 지금 세 달 만에 또 이사할지도 몰라요. 회사가 너무 멀어 진짜 인간적으로. 집에서 나오는 거 하면 한 1시간 15분? 20분 정도 걸리는데 방금 집 알아본 거는 회사에서 한 두 정거장? 괜찮더라고. 그래서 한번 이사도 준비를 해 올 거예요. 이 개자식아. 고양이인데? 고양이. 나한테 말한 거 아니지? 아 이거다 이거다. 자전거 여행 4일 동안 탄 레깅스팜. 이거 진짜 냄새 진짜 좋아. 이거 안 사면 너도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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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방에다 놔야 잘 말라요. 그냥 방이 너무 건조하거든. 단지압방인데 집이 습한 게 아니라 집이 건조해 이상하게. 그래서 방에다 두면 그냥 개이득입니다.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 몇 분이 될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퇴근 아니 첫 출근 했는데 첫 출근 후기. 회사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.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다. 일은 재밌어요. 근데 일하는 내내 그 생각 들더라. 아 이거 끝나고 집 언제 가냐. 언제 끝나냐가 아니에요. 이거 다른 거야. 엄연히 다른 거야 이거. 아 언제 끝나 이거랑. 아 끝나고 집 언제 가 이거랑 다른 거예요. 끝나는 시간 상관없어. 나 뭐 8시에 끝나도 상관없어. 아 8시에 끝나면 좀 힘들겠다. 근데 끝나고 집 가는 그 1시간 반, 1시간 20분 이 정도가 너무 멀어. 길어. 너무 나한테는 어.. 영.. 영둥이 힘들어. 너도 펜! 갈수록 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갈수록 갈수록 우린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갈수있어요. AND realiz